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리딩북을 함께 읽고 있는 책익질아 이가이입니다. 얼마 전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님이 한 칼럼에서 추석이란 무엇인가를 써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사랑을 받았는데요. 교수님은 최근에 후속 칼럼에서 칼럼이란 굉장히 어떤 의도와 메시지를 가지고 특정 조직이나 기관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칼럼이 꼭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글을 쓰신 걸 본 적이 있어요. 아마도 김영민 교수님의 글은 어떤 대중의 언어로 꼭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게 아니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사유해 볼 수 있는 위트 있는 주제를 던졌던 게 굉장히 사랑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약간 그런 맥락의 책이에요. 리시걸의 이제 진지함으로 말하라 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기도 해요. 이 표지만 봐도 굉장히 진지함으로 말하라 하는데 좀 약간 위트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읽다 보면 진지함에 대해서 엄청 진지하게 말하는데 근데 또 굉장히 위트 있고 또 사실 진지함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각광받는 주제는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는 너무 진지함을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미국 문화에서의 진지함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인문학적 관점으로 또 문화적 정치적 관점으로 다양하게 짚어보면서 그 위트 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읽으면서 아니 이게 무슨 책이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앞에 표지에 나와 있는 짧은 소개가 이 책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서구의 일상적인 삶, 문화와 정치에서 발견되는 진지함과 반진지함의 여러 측면을 심도 있고 수준 높은 인문학적 사유로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화, 정치와 도덕의 가치를 재도명한다. 음 그리고 원제는 아이유 시리어스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1904년 영국의 유머작가인 맥스 비어봄은 당대의 유지이며 시인 겸 저명한 비평가인 메슈 아널드를 풍자하는 만화를 발표했다. 만화 속에 저명한 문학 비평가는 벽난로에 기대서서 오른발을 왼발 앞으로 꼬고 있다. 그의 앞에는 머리를 따와서 하얀 매듭으로 묶고 붉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조카 메리 오거스타가 서서 유명한 삼촌을 올려다보고 있다. 아널드는 실내화를 신었는데 오른쪽 발가락 부분을 꺾는 바람에 발뒤꿈치가 실내화에서 벗어나 있다. 어린 조카의 말을 듣고 있는 그는 즐거운 듯 장난스럽게 미소를 짓지만 약간 조롱하는 듯한 기색이 엿보인다. 만화의 캡션에서 조카는 이렇게 묻는다. 메슈 아저씨, 아저씨는 왜 한결같이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거죠? 비어봄이 이 만화로 전달하고자 한 풍자적 의미는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어봄의 만화를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아널드가 말한 고상한 진지함, 하이 시리우스니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한다. 교회가 신앙의 핵심 자리였듯이 아널드는 문화의 핵심을 고상한 진지함이라고 보았다. 특히 시가가 그 대표격이라고 생각했다. 아널드가 볼 때는 시는 미적 성취의 최고봉이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시가 최대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본질적 조건은 고상한 진지함이다. 종교에 깊이 몰두하고 그 세트를 가슴 아파하던 아널드의 독자들은 이 문학평론가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그들은 고상한 진지함이 곧 종교적 신념에 맞먹는 세속적 가치라고 이해했다. 이러한 도덕적 관점이 바로 아널드가 말하는 삶에 대한 비평을 의미한다. 그는 성경의 내용과 어조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의 머릿속에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 나오는 바울의 다름과 같은 말이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의 말을 하고 어린이의 생각을 하고 어린이의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렸을 때의 것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가서는 얼굴을 맞대고 볼 것입니다. 이 말에는 어른이 되었어도 우리 인간의 발달 단계는 어린아이처럼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사상이 깃들어 있다. 다시 말해 자기 이익과 실용적 필요가 진리를 바로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압력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아널드는 문학이란 인생이 삶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여러 측면에 대해 날카로운 통찰과 감각을 제시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래서 종교적 정서와 마찬가지로 고상한 진지함은 아널드가 말한 대로 절대적 성실함이라고 표현되었어야 마땅하다. 과거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믿음직스러운 영혼을 암시했듯이 진지함은 믿음직스러운 인품을 암시하는 것이다. 아널드는 이처럼 종교적 정서를 문화와 기호로 대체시켰는데 이것은 미국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호수력을 지녔다. 고급 문화의 고상한 진지함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딱 알맞은 개념이었다. 미국은 유럽의 풍성한 예술적, 지적 유산이 결핍되어 있었고 비실형적인 개념화 따위를 혐오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업가들은 아널드의 글을 읽으면서 기분이 한껏 고향되었다. 또 그의 글 덕분에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덜 소외된 느낌이 들었다. 더욱 중요한 점은 예술이 도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친다는 아널드의 믿음이 미국에 딱 들어맞는 사상이라는 것이다. 관습이나 규약 따위에 제약을 받지 않고 힘차게 뻗어나가는 미국의 자본주의는 과학과 테크놀로지와 함께 종교의 영향력을 점차 감퇴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널드의 사상은 생활 속의 진지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가 볼 때 진지함은 문화 속에만 있는 것이었다. 그는 소방관과 경찰관의 진지함, 의사, 과학자, 부모, 교사, 친구 애인의 진지함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실용적인 일들의 진지함에 대해서도 외면했다. 오늘날 기업가 A가 또 다른 기업가 B에게 역시 기업가인 C에 대해서 C는 진지한 친구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아널드가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기업가 A가 여기서 한 말은 이런 뜻이다. C는 같이 사업을 하는 친구들의 이익을 돌보고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맡은 일을 끝을 보는 아주 성실한 친구이다. 이러한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형태의 진지함은 고상한 문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그것들도 여전히 진지함인 것이다. 고급 문화를 높이 칭송한 아널드의 태도에는 또 다른 결점이 있다. 경박성, 가벼움의 중요성을 배제한 것이다. 아널드는 재치나 재미를 진지함의 본질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비어봄은 풍자만화에서 바로 이 점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비어봄은 아널드가 고상한 진지함의 개념이 암시하는 것보다 더 진지한 태도를 치유하고 있다고 본다. 비어봄이 보기에 아널드의 진지함 그 자체는 아이러니와 장난기라는 내적 힘으로부터 그 위력과 성실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기서 비어봄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하다. 재치라는 발효 효과가 없다면 진지함은 진지함의 연기에 지나지 않는다. 오로지 어린아이만이 진지함에 대해 한결같이 진지한 태도를 기대하는 것이다. 어리석게도. 그러나 비어봄은 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다. 돈 드릴로는 2010년에 발표한 장편소설 포인트 오메가에서 이 점을 잘 포착하고 있다. 소설의 한 등장인물이 이렇게 묻는다. 왜 진지해지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까? 과도하게 진지해지는 것은 아주 쉬운데. 비어봄은 진지함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진부해져서 새로운 경험이나 통찰에 의해 다시 신선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뜨려 보았다. 문화나 사회 속에서 진지하다고 인식되는 것이 새로운 진지함에 밀려날 때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진지함이라는 것이 일종의 만화로 변질되어 버린다. 진지해지는 것이 어려울수록 과도하게 진지해지는 것은 더욱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진지함은 진지함을 어리석게 언기하는 것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현대 미국의 생활을 상기시킨다. 아널드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처럼 현대인은 한때 종교가 잡아주었던 무게중심 역할을 동경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교적 신앙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해 줄 어떤 의미를 찾고 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진지함은 의미 있는 삶의 동의어가 되었다. 진지함 혹은 진지하지 않은 이라는 말이 오늘날 도덕적 범주로 널리 쓰이는 것이 정말 놀랍다. 진지함과 진지하지 않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헤쳐나가는 두 개의 중요한 기준점이 된다. 진지함은 최고의 칭찬이고 진지하지 않음은 최악의 모욕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의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의 지지도 이끌어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가 객관적 사실들을 정직하게 대응하는 진지한 사람이라는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다. 보수적 성향의 작가인 크리스토퍼 버클린은 말했다. 나는 오바마가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아주 성실한 게리슨 케일러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우리 시대의 영웅이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오바마의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사람들은 헛소리와 달콤한 허풍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새 대통령이 진지한 시대의 진지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운변적인 오바마도 때때로 아널드풍의 진지함을 드러내면서 옛날의 종교적 관점에서 일상생활을 비판할 때 그 말을 사용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젊은 국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이제 우리가 아이적의 것들을 그만두어야 할 순간이 왔습니다. 그의 비방자들은 그를 평가하는데 똑같은 기준을 사용했다. 그는 진지하지 않다. 패기 누너는 오바마의 2011년 국정연설에 대하여 그런 평가를 내렸다. 콜럼버스 디스패치도 그의 연설에 대해 해 지나칠 정도로 진지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진지함이라는 말을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런 현상은 그 말의 의미에 대해 혼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과거의 누가 또 무엇이 진지한지 알고 있었다. 선과 악에 대한 논의는 진지한 것이었다. 종교도 진지한 것이다. 지적 논쟁도 진지한 것이었다. 정치가도 언론인도 소설가도 모두 진지했고 이들은 진지한 문제에 대해 공적인 발언을 했다. 우리는 여전히 저 오래된 시절의 진지함에 대한 부루의 이야기들로 쌓여 있다. 삼송과 델릴라, 잔다르크, 다리 위에 호라티우스 오늘날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들이 현대의 진지한 사례들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흥분한다. 9.11의 영웅들은 진지했다. 모험과 자기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언제나 아주 진지한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고맙게 여기며 그들을 칭송한다. 과거의 도덕적 모범 사례들처럼 이런 현대의 영웅들이 인생의 매 순간 벌어지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순수하면서도 정직한 진지함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을 높이 칭송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노골적인 위급 상황들을 연구상시킨다. 이 책을 현재와 과거의 진지함에 대한 안내서로 보아주기 바란다. 또 진지함에 허기진 사람들을 위한 생존자 매뉴얼 정도로 보아주기 바란다. 이 책은 아널드의 진지함의 개념도 다르고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진지함. 진지함의 다른 영역들과 그에 대비되는 진지한 반진지함도 다룬다. 사실 맥스 비어봄이 암시한 것처럼 진지함은 다양한 변형이 있을 수 있고 일상생활에 비슷한 상황 속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인생의 가장 애매모호하면서도 본질적인 특징을 아주 진지하게 탐구한 것이다. 이탈리아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너무도 이탈리아적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람들은 충분히 이탈리아적이지 못하다. 진지함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하다. 우리는 왜 한결같이 진지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대답도 있지만 진지한 대답도 있다.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지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읽다 보면 어디까지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맥락이 뭐지? 라는 얘기가 생각이 들 때도 많았는데요. 그래도 읽고 나면 굉장히 어떤 재치와 위트를 가지고 적절하게 진지함이라는 말을 풀어냈구나. 우리가 사실 수많은 형용사나 상태에 대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책 한 권을 쓸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밀리의 서재에서는요. 아마 한 편 정도 더 깊이 들어가서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밀리의 서재 리딩북에서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이 사실 조금 어렵잖아요. 제가 사실 이렇게 녹음하다가 이게 귀로 들으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너무 졸린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한다는 게. 그래서 사실 조금 이렇게 컨텍스트가 텍스트가 무거운 책 같은 경우는 저도 하면서도 많이 졸리고 목소리도 나른해지고 그러는데 아마 텍스트를 보면서 리딩북에서 보면서 읽으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는 분은 리딩북에서 만나보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재미있는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밀리의 서재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책 읽지라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멘